다육루타기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키픽장 다육이들 한번 보려고 해요. 얘가 줄리아나 핑크 철화예요. 굉장히 예쁜 점. 살짝 용감이라고 해야 되나 털이 있어요. 털이 살짝 있어가지고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여름에 스크래치 같은 그런 껌딱지 같은 것들이 좀 들러붙을 수 있는 또 좀 그런 특징이 좀 있죠. 얘는 진짜 예뻤었는데 근데 이렇게 못난이가 됐어. 요 다육의 이름은 글램핑크예요. 글램핑크 같지가 않죠. 글램핑크인데 진짜 예뻤거든요. 요렇게 대부렀어요. 요거는 루비도나 아니야? 와 화분도 겁나 멋진 이 루비도나 철화? 오파리나 철화인가? 여기 요렇게 철화가 떼글떼글 엮여있습니다. 예전에 꽃나래 다육에서 어버이날 그때 했었던 이 바구니 러블리 로즈가 이렇게 예쁘게 짱짱하게 요거는 루페스트리. 루페스트리가 금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금발 다 빠지고 지금 요렇게 살짝 다시 또 살짝꿈 금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는 봉랑이. 봉랑이가 지금 요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뭐 썩 엄청 무지 매우 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 쉽게 크고 있고요. 라울 보세요. 라울 색감. 요렇게 지금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토분구역 닭들 좀 보러 갈까요? 아 요거는 아이시 핑키. 요거는 조그만 화분에다가 식지한 까망이. 까망이. 얘는 세시봉이라고 하는 다육인데 요 세시봉은 예전에 프리티 다육에서 우리 매니아 언니가 너무 예쁘다고 강추했었던 다육이. 세시봉. 그리고 어 웬일이야. 아니 왜 이렇게 요거 엄청 빨리 나한테 달려와. 아 우리 쩡이 엄청 막 막 엄청 빨리 달려와. 아 요거는 아우 파랑새 파랑새 파랑새가 요렇게 요 라즈베리 하 라즈베리가 좀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렇게 아우 저거 뭔 소리야. 쩡아 왜 쩡이 쩡아 왜 이렇게 막 둥둥둥둥 쫓아다녀. 둥둥둥둥둥둥 쫓아다녀. 요게 뭐야? 아 이쁘다 이쁘다. 아 요거 되게 예쁘다. 똥이가 제 밭에다가 밭을 파헤치고 거기다 똥을 싸가지고 이 새끼야. 어 거기다 어머 뭔데 이거 이렇게 이쁘지? 뭔데 이렇게 이쁘지? 응? 뭔데 이렇게 이쁜거야? 뭐? 어쩌라고? 아우 염사 참 이쁘다. 염사 염사 이쁘죠? 아우 우리 쩡이 똥냄새가 나네. 쩡아 우리 쩡이 똥냄새가 나네. 엄마가 아주 응? 이 새끼야. 이거 뭐야? 이거는 모닝쥬같애. 모닝쥬. 모닝쥬. 얘는 몽블랑이요. 몽블랑. 라즈베리. 그 다음에 요건 발디죠? 발디가 그냥 밭에서 이렇게 커요. 아우 저기 저기 토분 있는데로 가야되는데. 토분 다육들을 보러 가야되는데. 아우 우리 쩡이 따라다니. 쩡이 계속 따라다니. 쩡아. 어머 이거 뭔데 이렇게 새빨개. 마른잎에 근데 하엽이 덕지덕지 있네. 허우 예쁘다. 새빨개요. 오우 완전 새빨갖고. 얘는. 얘는 아마 얘 이름이 아 얘가 샤키노야? 아우 샤키노구나. 제가 생각하는 그 이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이름이 아니고. 요거는 드라큐라 같죠? 와우 너무 귀엽죠? 드라큐라. 색감이 아주 쨍하게 들어오진 않았네요. 이야. 얘 이쁘지. 얘 노마드 아니야? 아우 노마드가 여러분들 매력있어요. 노마드가 가격도 착하고. 얘는 뭐야? 아 앨리스. 앨리스. 조그만한 앨리스가 나한테 있었네. 앨리스. 조그만한 앨리스. 어머나. 독샴이 완전 마태가 같네요. 음 그것도 예쁘고. 이건 우리 짝꿍하고 이제. 와 이게 라피네예요. 라피네 너무 예쁘고요. 홍포도 너무 예쁘죠? 얘가 홍사. 홍사 예쁘고요. 여기 흑결이 금입니다. 너 뭐야? 너 뭔데 좀 예쁘다. 얘는 비엘라 젤리. 뭐 해피니스야? 이거는 미니마. 턱시판. 뭐야. 시에라. 다 틀렸어. 땡땡. 자. 시에라 되겠습니다. 시에라. 땡땡땡. 자. 시에라 되겠습니다. 시에라. 와 예쁘죠? 얘 예뻐요 여러분들. 얘가 좀 처음에 좀 비호감이야. 얘가. 근데 얘가 색이 널로리하게 들어와요. 얘 이름 뭐였더라? 얘 이름 뭐였더라? 메리벨. 메리벨. 메리벨이. 어우 이거 봐. 생각자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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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죠. 예쁘죠. 반짝반짝하고 각도 있고. 메리벨이 그렇습니다. 어우 얘도 예쁘다. 얘도 예쁘다. 얘도. 얘 이름 뭐야. 오메가 퀸. 아 오메가 퀸 예쁘다. 오메가 퀸은 약간 조금. 하나의 화분 묵으면 여러가지 색감이 나가지고. 사랑스러워. 그다음에 팅크벨큼. 아우. 얘가 이게. 얘 블랙빈. 얘. 얘는 완전 이렇게 됐어. 얜 다시 심어주던 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참 얘 힘들어. 러브리 로즈가 그냥 아주 그냥 아우 그냥. 아우. 아주 기계있게 자랐네. 아 여기 애들 마른 힘 떼줘야 되겠다. 애들 꼬리 그냥 하엽을 뒤집어 써가지고. 와 여기도 시에라. 색감 봐요. 너무 예쁘죠. 시에라도 은근고 까망다육이 느낌 같은 그런 색이야. 이거는 뭣이야 이게. 제인. 아 제인이 이렇게 됐어. 아 이거 블랙스완 아니야? 맞아 맞아. 어우 이쁘다. 어우 이쁘죠. 사실 머리서 보면 별로예요. 가까이서 이렇게 들이봐야 그래야지 예쁘지. 샤프테 한동안 진짜 인기도 많고 가격도 거했더네. 샤프테 지금은 뭐. 얘 얼굴 하나가 5만원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그냥 누가 알아주지도 않은 다육이가 돼버렸지만은. 그때는 그랬었던. 아비유. 아비유. 와 젤리카시오패 한동안 몰한장만 가면서. 젤리카시오패을 우리 엄마가 그렇게.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다육이는 이런 색감이에요. 이런 색감. 이렇게. 동훈. 아우 이거 예쁘죠. 아우 요에이드만 따로 선별해가지고 또 팔았는데. 이름을 달리 팔았었죠. 와 이쁘다. 음. 얘 뭐야. 에게리아. 아우 이쁘다 이쁘다. 에게리아 이렇게 예뻐요. 에게리아가 이렇게 예쁘고. 이거는 아마 와콤 크레용 크레용 큰생. 옛날에는 이 정도만 해도 진짜 군생이라고 그러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또 요즘에 양진이 더 잘 안나와. 참 양진도 키우기가 좀 수월하지 않아. 안돼 너 못 나가. 너 어라큐봐 이제. 체리 섀도우. 예쁘죠. 체리 섀도우. 저도 얘를 좀 조그맣게 키웠지만 체리 섀도우는 얼굴이 빵 커집니다. 우리 쩡이 지금 내보내달라고 저한테 와서 아양. 아빠한테 가서 아양. 얘는 뭐야. 모히또. 아 모히또 예쁘다. 반질반질하니. 모히또도. 모히또 반질반질. 아주 사정을 하고 다니네. 아 이거 예쁘다. 이게 뭐야 이거. 예쁘죠. 아우 세상에 이봐. 에보니 슈퍼 컬러. 라인 좀 보세요. 얘는 맥라이징. 맥라이징만의 삘이 있어야 맥라이징은. 그래서 매력있는 것 같아. 그 다육만의 삘이 있어야 돼 다육이는. 요거 여러분들 요게. 음. 아움. 홍매와 교배종이에요. 와 티엔바. 너무 예쁘다. 티엠. 얘도 예쁘다. 자세히 봐야 예쁘지. 자세히 봐야 예쁘다. 아 그래? 그러니까. 얘 또 좀 외출을 해야 돼 우리 쩡이도. 근데 양주는 여보 너무 추운 거 아니야 여기는? 뭔노? 예쁘다. 우리 쩡이 나가고 싶어가지고. 외출하고 싶어서. 음. 사정하고 있어 지금. 문 좀 열어주라. 문 좀 열어주라. 요거는 목대가. 아이고 목대가 상했어. 잠깐만요. 목대가 상해가지고. 에이 죽었네. 나갔네? 어떻게 어떻게. 여기. 이 밭에다가 제가 다육이 뽑았잖아요. 여기 세상에 여기를 해붙이고 와가지고. 여기서 똥 싸워가지고. 제가 못 올라오게 화분을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 응. 아 이쁘다 이거. 쩡이 울지마. 쩡이 울지마. 안 돼. 못 나가. 저는 이제 우리 쩡이. 밥 줬으니까. 쩡이랑 잠깐 이따가 가야 되겠어요. 와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뵈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뵈요. 까지. 까지. 5-1997